한 입장에서 한 방에 묶는, 반을 묶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요정 적당하게 잡으시고요. 살짝 반바퀴 돌리시고, 여기 손가락 기계시고, 그러시고, 여기를 잡고, 이렇게. 이거는 눈을 안 보고도 묶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를 잡으시고, 쭉 당기시면, 한테 이따 묶여있죠. 안 떨리기. 됐습니다. 이렇게 한번 이빨로 이렇게, 딱 당겨주시면, 여기 이제 바짝 안쪽으로. 벗을. 시작.